안녕하세요 여러분 홍자가 새앨범의 첫번째 티저영상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기대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26일 낮 12시 토탈셋 공식채널을 통해 공개된 이번 티저영상은 홍자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로 인해 홍자의 기존 이미지에서의 탈피와 새로운 모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다. 영상 속에서 홍자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 장면은 팬들에게 홍자의 일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그녀의 인간적인 매력을 한껏 부각시키고 있다. 평소 단아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홍자가 이번 신곡에서는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유쾌하고 발랄한 매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음악적 도전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곡 제목인 빠라삐리뽀는 중독성 있는 가사와 경쾌한 멜로디가 돋보이는 곡으로 티저영상에서도 짧게나마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밝고 흥겨운 리듬이 특징인 이 곡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저절로 몸을 움직이게 만들 만큼 에너지가 넘친다. 홍자는 이번 곡을 통해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보여줄 것을 예고했다. 이 티저 영상은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며 온라인상에서도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팬들은 홍자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한 팬은 홍자가 이렇게 활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이번 앨범이 정말 기대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다른 팬은 홍자의 변화가 신선하다. 티저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라며 이번 앨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홍자의 이번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단아한 이미지로 수년간 사랑받아온 그녀가 빨아피립보를 통해 얼마나 새로운 음악적 도전을 이뤄낼지 팬들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홍자의 기존 팬들은 물론이고 새로운 팬들도 그녀의 변신에 주목하고 있다. 홍자의 소속사인 토탈세 측은 이번 앨범은 홍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색깔의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팬들이 기대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 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또한 홍자는 이번 앨범 작업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부었다. 다양한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방향성을 제시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홍자는 이번 앨범 발매를 앞두고 팬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티저 영상 공개 소식을 직접 알리며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홍자는 이번 앨범은 저에게도 큰 도전이었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다.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 며 앨범 발매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처럼 홍자는 자신의 음악적 변화와 함께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파라삐리쁘는 단순히 신곡 발매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곡은 홍자가 자신만의 음악적 세계를 확장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성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는 홍자의 모습은 그녀의 팬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다. 특히 홍자의 이번 앨범 발매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중음악 가수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녀의 음악적 변화는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대중음악 팬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자의 이번 도전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녀가 대중들에게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티저 영상의 공개로 인해 홍자의 새 앨범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식 음원 발매에 대한 기대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팬들은 파라피립보가 어떤 완성도를 보여줄지 그리고 홍자가 얼마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지 궁금해하고 있다. 홍자의 이번 앨범이 그녀의 음악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팬들과 대중들이 함께 지켜보는 중이다. 홍자의 신곡 파라피립보는 그녀의 음악적 변신을 상징하는 작품으로 팬들에게는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앨범이 그녀의 음악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홍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만의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해본다. 이처럼 홍자는 새로운 음악적 도전과 함께 팬들에게 새로운 모습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그녀의 음악적 변신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그리고 대중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홍자는 미스트로딜에서 보여준 우아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한국 트로트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녀는 화려한 무대에서 자신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으며 특히 송가인과 함께 프로그램을 통해 큰 인기를 얻었다. 당시 홍자는 고운 음색과 단아한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트로트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녀의 인기는 미스트로딜 이후에도 식을 줄 몰랐고 홍자는 다수의 광고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특히 그녀는 화장품 광고계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고의 스타로 떠올랐다. 홍자의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다양한 브랜드들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며 그녀의 광고료는 3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그녀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대중문화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홍자는 경제적으로도 뛰어난 수한을 발휘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녀는 음악 활동 외에도 부동산 사업에 손을 대며 성공적인 투자자로 자리매김했다. 그녀의 부동산 투자 성공 사례는 연예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으로 홍자는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안정적이면서도 수익성 높은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 그녀의 총 자산은 약 17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경제적 안목까지 갖춘 인물임을 증명한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 홍자는 최근 파라삐리뽀라는 새로운 곡으로 음악계의 복귀를 알렸다. 이번 복귀는 단순한 신곡 발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녀가 예고한 음악적 변신은 대중의 기대를 한층 높였으며 홍자가 이번 곡을 통해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팬들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파라삐리뽀는 경쾌한 리듬과 중독성 있는 가사로 sns와 다양한 플랫폼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것으로 예상된다. 홍자의 컴백 소식은 음악 시장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이번 앨범은 기존 트로트 스타일에서 벗어나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담아내려는 시도로 이는 그녀의 음악 인생에 있어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로트 스타로서 확고한 위치를 구축한 홍자가 새로운 장르로의 도전에 나섬에 따라 그녀의 음악적 성장은 물론 대중의 반응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홍자의 복귀는 온라인 상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녀의 티저 영상이 공개된 직후부터 팬들과 대중들은 sns에서 열띤 반응을 보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파라삐리뽀의 흥겨운 멜로디와 홍자의 밝고 사랑스러운 매력이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음악 차트에서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홍자의 음원 발매는 트로트 팬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음악 팬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홍자는 이번 컴백을 통해 대중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적 변화에 대해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음악 활동을 넘어 팬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홍자의 노력으로 그녀의 팬덤이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홍자의 이번 복비는 단순한 음악적 컴백을 넘어 그녀의 다양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대중에게 사랑받는 트로트 스타에서 경제적 성공을 이룬 사업가로 이제는 음악적 도전을 통해 더욱 넓은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홍자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녀만의 독창적인 매력을 발휘하며 새로운 음악적 여정을 이어가길 기대해본다. 홍자의 파라삐리포가 과연 음악시장에서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댓글을 달아주세요.